부처님이 참나각성 할 줄 모르셔서 호흡 바라보셨겠어요? 호흡 바라볼수록 에너지가 채워지고 호흡 바라보는 자체가 이미 깨어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바라보는 거니까 과거 숨이 아니라 지금 느껴지는 숨만 계속 느끼고 지금 느껴지는 단전자리를 계속 느끼시면요. 기운이 계속 단전에 기운이 뻑뻑하게 찹니다. 지금 해보세요. 단전에다가 마음을 두고 제 얘기 들으세요. 단전이 점점 묵직해져요. 그래서 원래 단전호흡 단악 닦을 때는 24시간 단전에다 의식 두라고 가르쳐요. 잔악계나 단전만 보라고. 그거 언제 깨어있습니까? 참나각성 합니까? 단전 보고 있는 게 참나각성이에요. 정신이 지금 이 순간 딱 차려지면 몰라 괜찮아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하고 같이 닫고 있는 거지 이때 호흡 놔버리고 참나각성만 오롯이 느꼈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문제는 이제 돌아오시면 다시 호흡 알아차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혼동 갖지 마시고 혼동하실 필요 없어요. 참나각성 할 때는 깨끗이 호흡도 있고 참나한 시공을 초월할 때는 참나만 시공 안에 들어오면 호흡관찰. 호흡 알아차리면서 같이 깨어있기. 수행할 때는 각자꾸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하면서 6남매 출동했는지 확인하고 6남매로 문제 처리하시고 이것도 또 일상에서 계속 닦으셔야 될 문제지만 꼭 참나각성을 통해서만 나는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호흡을 통해 참나각성 해보자. 이것도 한 수 알아두시라고 해요. 그럼 에너지 채워지면서 깨어난다. 나는 호흡이란 방편 안 쓰고 참나만 바로 알아차릴 거야. 이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두루 활용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계속 쓰세요. 이렇게 남들이랑 있을 때도 말 없을 때 잠깐이라도 단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남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단전 의식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참나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듯이 단전 의식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숨 들이신다, 내쉰다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단전 보라 이건 아니고요. 수시로 호흡과 단전 보면서 에너지를 채워가시면서 정신을 차리시라. 저는 정신 차림은 24시간 하셔라 해도 강조해도 그건 손색이 없는 가르침인데 뭘로 정신 차려라 이거는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내 호흡도 중요한 정신 차림의 도구다. 그리고 만약에 단악처럼 진짜 단악에 열심히 정진할 때는 24시간 알아차려 보시면 효과가 크죠. 확실히 잘 되죠. 퇴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전의 의식을 계속 해보세요. 24시간 할 기세로 틈만 나면 단전 알아차려 보세요. 끊겨도 상관없어요. 진짜 24시간 하라 그러면 23시간째 끊겼다 이러지 마시고 수시로 알아차리시라는 얘기예요. 24시간 하라는 거는 수시로 왜냐하면 단전 안 볼 때도 난 깨어있으니까 괜찮아요. 깨어있으면 늘 흐릅니다. 그러면 단전에 단전에 여러분의 의식이 가있으면 단전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뜨거워지고 거기 열기가 나고 불이 나요. 그것 은근하게 아랫배 데피면서 사세요. 이게 일반이라고 다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바클이 항상 뜨거워요. 새 바클이 항상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몸의 아랫배에 무게중심에 항상 의식을 두면서 살아가는 되게 중심이 좀 이동하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삶 너무 위로만 움직이다 이동 여기다 집중해서 쓸 때도 있는데요. 너무 위로 이동하면 좀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다시 내리세요. 그때 내리시면 돼요. 항상 아랫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면 단악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래요. 여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맑은 것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는 더 깨어나요. 머리 위는 더 깨어나게 돼 있어요. 묘하죠? 중심을 여기다 뒀는데 여기가 더 깨어나요. 왜냐면 탁한 게 다 이리 모여서 여기서 정화돼가지고 맑은 것만 위로 가가지고 머리는 기운을 받으니까 더 밝아져요. 그러면 이제 또 위로 이동해서 깨어있는 걸 즐길 때 더 세게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근데 포인트는 정신을 차리는 게 이거는 이리 간지예요. 정신 차리죠.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정신 차리기예요. 정신 차려서 참나랑 접속하기. 호흡을 이용해서 접속하건 화두를 잡건 연부를 하건 무조건 접속하기. 그래서 퇴식도 많이 하시고 빨리들. 그거 뭐라고 퇴식도 문사이상 드리나요? 퇴식을. 뭐 있을걸요? 자격조건이. 하도 퇴식만 바라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퇴식이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퇴식을 노리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퇴식만 하면 학당 접는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퇴식을 전해줄 때 마지막이니까 이분하고.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지 열심히 교육해서 졸업장 주면 사라지는 거 맞긴 한데 퇴식을 졸업장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 시작인데 사실은.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주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문사이상인가 이렇게 자격을 청한 게 아 좀 너무 퇴식만 노리고 오신 분들은 학당 공부 다른 더 중요한 공부들이 많은데 너무 외골수로 하나만 파시다가 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서 원만하게 공부 좀 하시고 퇴식하시라고 그렇게 자격을 막 제안 둔 겁니다. 예전에는 학당 초창기에는 퇴식만 바로 드렸어요. 오면 제가. 퇴식하세요. 오면 퇴식 드리고. 부작용이 나는 걸 보고는. 막는다고 조심하는데도 늘 부작용은 있습니다. 다만 얻어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죠. 부더기는 분명히 생기지만 장을 안 닳을 수는 없는 거고. 수행의 맛이 훨씬 깊어질 겁니다. 참나각성만 한 것보다 단전호흡하셔서 퇴식 아니더라도 단전의 기운이 모인 만큼 수행의 맛이 변할 겁니다. 퇴식 상관없어요. 퇴식 아니어도 지금 단전의 의식 두세요. 무게중심을 여기 두고 몸의 기운들이 다 그러면 아래로 몰려갑니다. 의식만 아래쪽에 딱 있으면 힘 주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호흡이랑 합쳐가지고 들이시고 내쉬고 하는 걸 다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위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들어오네 나가네 여기를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그럼 단전의 기운이 더 빨리 모여요. 묵직해지고 열이 나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 퇴식하시면 아랫배 의식만 두고 다니시면 돼요. 훌륭한 단전호흡이 되어버립니다. 퇴식은 자동호흡이니까 의식만 두시면 돼요. 그럼 아랫배 의식 두시면 참나는요. 아랫배 의식 두는 것 자체가 참나각성이라니까요. 하나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거니까 한 가지 대상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았으니까 깨어나버린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깨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연하게 참나각성만 유지하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공부가 편하죠. 부처님도 호흡을 알아차렸다니까요. 그 명상의 대가 부처님도 참나안주만 하는 게 아니라 열반안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호흡을 알아차리고 계셨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거 아시겠죠. 피로할 때만 딱 모른다고 하고 상단전에 집중해가지고 의식을 몰아서 더 깊은 삶에 들어가시고 아니면 늘 호흡 알아차리면서 매 순간 정신을 깨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있게 하는 데는 호흡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숨 안 쉴 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숨 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의각당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참나각성과 호흡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숨결을 탐구하다 가실 자세를 지금부터 갖추세요. 숨 연구가 평소에 무슨 운동합니까? 호흡은 숨쉬는 운동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연구하십니까? 숨 연구합니다. 숨 쉬면 들이쉬면 들이쉬고 내쉬면 살고 못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는 거니까 생사가 여기서 갈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연구할 겁니다. 숨 쉬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연구하다 보니 견성도 했고 이거 연구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공, 복공, 구공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호흡이라는 주제 하나 가지고 쭉 파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진지하게 이 호흡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임하심 그럼 무엇보다 애정하는 존재가 돼요. 호흡이 그럼 몰입이 더 잘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몰입이 잘 되거든요. 혐오하는 건요. 생각만 해도 하기 싫어요. 그런 공부는 최대한 미루게 됩니다. 호흡 아휴 내일 하자. 지금 혐오하고 계신 거예요. 호흡할 때 지금 하자 이 기분 드시면 괜찮은 거예요. 애정하는 존재예요. 왜냐면 좋은 건 지금 더 땡기니까 싫은 건 미루고 싶고 근데 이제 좋은 버릇이 드신 분은 싫은 거 먼저 하자는 그런 좋은 버릇은 분들 있죠. 어차피 좋아하는 건 내가 언제곤 한다. 싫어하는 걸 지금 해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애정하는 대상이 돼요. 그럼 결국 그럼 보면 늘 싫어한 나 호흡 진짜 싫어하고 늘 호흡하고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나 쟤 진짜 싫어. 보면 항상 걔랑 놀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 먼저 한다. 이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둘이 눈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호흡이랑 눈이 맞으세요. 아 진짜 얘 아닌데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좋아. 괜찮아. 딱 좋아.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호흡과 어느덧 되게 애정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언제건 내가 숨 쉬나 하면요. 깨어난다니까요. 숨은 지금 쉬는 거잖아요. 아까 숨 쉬었나 이렇게 깨어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까 내가 숨 쉬었나? 셨으니까 지금 있겠죠. 우리가 뭐냐면 숨 쉬나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고 있나? 숨은 쉬고 있나? 어떻게 쉬고 있나? 지금 들이쉬나 내쉬나. 그러니까 들이쉬나 내쉬나 본다는 건요.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건 깨어나 버려요. 사람이. 지금 애고가 하는 행위에 집중하면 깨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거에 집중하면 깨어나 버려요. 몸 동작에도 지금 내가 하는 동작에 집중하면 깨어나요. 그러니까 태극곤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손바닥에 의식 집중해서 지금 볼리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동선이 돼요. 이게 움직이는 선. 걷는 것도 선이 돼요. 지금 내 발걸음 발걸음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아깝게 아니잖아요. 과거 것도 아니고 미래 것도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동작에 정신을 모으는 행위는 다 선이에요. 요가도 선이죠. 지금 내가 무슨 동작하고 있나. 지금 숨 쉬나 안 쉬나.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으시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동 몰라 괜찮아가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으시면 자동으로 과거 몰라 미래 몰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현재 지금 이 순간 괜찮아.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몰라 괜찮아.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몰라 괜찮아. 계속 요 말만 만트라처럼 하시면 정신이 항상 지금 여기 있어요.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사시니까. 거기에 하느님이 응하고 참나가 응합니다. 그래서 육남매가 꼭 출동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 모였는데 육남매가 출동 안 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출동합니다. 육남매 출동할 때 내 에고의 마음 안에서 힘을 얻게 응원만 해주시면 돼요. 유연 화이팅 뭐 이렇게 해주세요. 초긍정 화이팅 하면 초긍정도 관심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방향을 흐른다니까요. 내가 그쪽에 마음을 드는 순간 에고 쪽에서 그 방향으로 힘이 실려요. 하늘이 자동으로 발동해줘요. 에고가 응원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안 일어나요. 그게 현실화가 안되겠어요. 그 남명선생이 신명사도 그리신 거에다가 병호본인가 여러 판본 중에 병호본인가 하는 판본에는 뒤에다가 그 호흡 그 신명사도가 그리고 참나각성인데 참나각성 해가지고 육남매 출동하는 걸 그려놓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뒤에다가 호흡하라고 써놔요. 그게 왜 신명 우리 참나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시티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 신명사도가 딱 우리 심시티 마음이라는 도시에 왕국의 육남매 출동해서 탐진치 제압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희노애락 다스리는 그런데 왜 거기 이거의 신법으로 뒤에다 따로 써놓은 게 들이쉬고 내쉬고 항상 호흡에 정신이 실려있어야 된다. 그거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 한숨도 내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한 한숨도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숨 쉬지 마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숨 쉬라가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기초에요. 지금 들이시나요 내쉬나요? 알아차리고 계시나요? 보통 숨은 무의식이 하지 내가 몰라도 숨 쉬니까 안 알아차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알아서 숨 쉬죠. 그런데 숨이라는 건 내가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숨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하던 일을 운전대를 뺏은 거예요 내가. 일단 내가 바로 통제는 안 해도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들이시고 내쉬고 하는 걸 의식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개입도 할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끊고 2초 2초 갑시다. 그래서 다시 호흡 하나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숨을 쉰다는 게 지금 깨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야 신명사도 그림이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참나각성과 양심 실천을 이루려는 핵심 팁이 호흡 알아차리기였다는 거 선비들한테도 호흡을 지금 이 순간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알아차리는 게 깨어나는 비결이었다는 거 경이라고 하는 선비들의 깨어있은 법의 비밀이 호흡 알아차리기였다는 거예요. 많은 걸 시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몸을 통과하는 숨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 오늘 단전 불나실걸요? 이러면 단전이 갑자기 뭔 일을 해? 갑자기 이렇게 이런 지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그 숲에서 출간 아라한 되겠다고 출간 아라한 후보생들 데리고 호흡 알아차리기 가르쳤던 게 이게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게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하다보면 깨어나요. 에너지 되줘요. 숨을 자꾸 쉬니까 에너지 되주고 몸도 힘이 나고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막 깨어나고 호르몬이나 각종 몸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자꾸 치료되고 호흡만으로 틱나탄스님도 평생 호흡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셨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 요 구절 하나 가지고 평생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삶이란 건 그런 거다. 틱나탄스님 보시면 떠올리시면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실만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그게 장점이니까 혹시 이제 제가 틱나탄스님 책 권해드렸던 것도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사람은 탐진치 때문에 더 성공하고 싶고 미래를 자꾸 계획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꽤 재밌는 삶이다 라고 누군가 한 명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살아봤는데 천국이었어. 최고였어. 이 얘기를 틱나탄스님은 계속 하거든요. 이분은 참나는 잘 모르세요. 깨어있는 게 참나인데 딱 깨어있는 게 참나야 이 말을 못 하셨어요. 다만 깨어있음은 끝없이 찬양하고 노래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 그렇게 수행하셨던 분들처럼 여러분도 깨어 계시기를 바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몰라 괜찮아 라신 이상 그분들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단순히 호흡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 괜찮아 바로 깨어나요. 호흡 찾을 새도 없어요. 그냥 깨어나요. 호흡은 하나의 방편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더 깨어있기 위한 방편으로 호흡은 쓰시라는 거예요. 숨 안 쉴 땐 없으니까 호흡에 몰입하는 버릇 들여놓으면 그럼 24시간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만나신 분은 이제 더 쉬워요. 그러면 몰라 괜찮아만 해도 참나 만나는 거 아신 분이 호흡 알아차리면 안 깨어나겠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근데 이런 분한테 단악지도 해드리면 좋은 부작용이자 좋은 점이 2초 2초만 해도요. 시계 소리 들리면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다니까요. 습관이 되니까. 저도 예전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똑딱 똑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베개로 덮어놓고 자고 건전지 빼고 자고 막 이랬어요. 똑딱 똑딱 자잖아요. 자다 깨도 깨서 바로 알아차려보면 호흡 맞추고 있어요. 골 때립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 주장이. 맞춰버릇한 사람은 자면서도 맞추고 있다. 무의식으로 맞추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메이려. 호흡 오메이려가 이루어집니다. 주문도 오메이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도 오메이려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부처자리가 부처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그것대로 따로 몰입 잘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몰입을 잘한다. 호흡도 몰입하시면 오메이려 해요. 자기가 맞추고 있어요. 자면서도. 오늘 호흡을 강조해봤습니다. 재밌죠? 혹시 지금 퇴식을 노리신 분들은 의혹을 한번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셨길래요. 오케이. 오늘부터 일일이다 하고 가세요. 퇴식 해놓으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의식만 집중하면 돼요. 퇴식하는. 퇴식 전에는 초수 맞추기라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요. 퇴식하면 초수 안 맞춰요. 의식만 보내면 온몸에서 단전으로 기운 몰리고 기운 돌고 하는 걸 다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알아차림이 더 중요해져요. 퇴식. 퇴식은 갔는데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제 얘기를 안 들으시고 설명서 안 듣고 나가신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만나보면 퇴식 다 멈춰 있어요. 해도 맛이 없으니까 이걸 왜 하라는 건지 모르게 된 거예요. 아니 공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하려고 인프라 깔았는데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 인프라 깔아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가셔버리면 어떻게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부가 힘을 얻고 수월해졌구나 한 거 아실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대주는구나 우주가 나한테 보살 또 잘하라고 이렇게까지 에너지 대주고 정신력 강화시켜주고 이해도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 힘이 커져요. 이해력이 이해력이 깊어지고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체력 정신적 체력 정신적 집중력 정신적 이해력 이런 게 다 개발돼요. 꼭 하세요. 에너지체는 다음 얘기고요. 에너지 개발해서 뭐 하시게요. 별나라 갔다 오시게요. 갔다 오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목표로 수행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퇴식을 권해드린 건 그런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목표라면요. 저희가 퇴식 전해드린 목표가 에너지 개발해서 몸 밖에 나가는 게 목표라면 퇴식반에서 상급 퇴식반에서 그런 거 지도해야 돼요. 오늘 밤에 북한산 12시 정상에서 오십시오. 모입시다. 에너지체로 준비품 에너지체로 오실 거 다른 거 갖고 오지 말고 밤에 거기서 모여봐야 알잖아요. 진짜로 이게 모이네 이게 되면 그럼 나와서 또 확인해보고 모인 거 나가서 모인 거 확인하셨나요? 깨어서도 그렇게 알아지나요? 이런 거 연습하는 전문반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그런 반이 없잖아요. 그거 전문으로 못 가르쳐드린다고요. 원래 그거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에너지체로 전문으로 하려면. 그게 시해법 전문으로 하는 데는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밤 11시 어디로 모일 것 그럼 거기 가서 에너지체들 모여가지고 거의 지금 VR 접속하셨나요? 자기 캐릭터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하던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서 태식은 권하지만 왜 태식을 권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한 정신적, 체력, 집중력, 이해력 끌어올려가지고 평생 단전호흡하면서 깨어있는 효과를 내는 거. 단전호흡할 시간이 없더라도 단전호흡 열심히 한 것 같은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맛보면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단전에 모이는 기가 한계가 있어요. 태식을 하면 모으는 기가 질적으로 달라져요. 양이.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개발돼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입해 주니까 우리 경락의 에너지체라는 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경락의 몸이에요. 경락이 개발돼 버린다고요. 경락에 흐르는 기지. 경락이 에너지체의 혈관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침을 놓는 거예요. 육체랑 완전히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어서. 근데 분리도 되죠. 에너지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그럼 에너지체를 분리시키려면 내 기본 에너지체에다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디다 넣어주냐. 단전이요. 그래서 에너지체 모르실 게 없는 게 지금 단전 안 느껴지시는 분 있나요. 단전 다 느껴지세요. 단전이 에너지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체를 여러분 모르실 일이 없어요. 단전이 에너지체예요. 해부하면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근데 우리 육체만큼 생생하게 있죠. 아랫배 안에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체는 하단전 찾은 즉시 에너지체는 이미 여러분은 접속된 거예요. 에너지체 부활체가 이미 찾아진 거라고요. 그럼 에너지체 제일 센터인 하단전을 찾았는데 여기다 계속 에너지 넣어주는데 거기다 정신 관심 부어주고 호흡으로 에너지 기운 진짜 때려주고 정신으로 계속 거기에다가 닭이 계란 품 듯이 관심 가 있고 그러면 단전에 계속 에너지가 증폭된다고요. 그럼 몸 안에 경락의 에너지가 계속 차고 차고 또 차고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 밖으로 에너지체가 나가 있어요. 익을 대로 익으면 과일이 익어서 쫙 벌어지듯이 어느 날 나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려고 해가지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안 드려요. 밀어내면 나갈 수는 있지만 티벳식으로 막 시각화해요. 내가 여기 있다고 상상에 상상을 거듭하다 보면 좀 빨리 내보낼 수도 있는데 설익은 채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식은 익을 대로 익어서 나갑니다. 그냥 안 내보내고 단자리만 계속 기운을 때리니까 익어서 익어서 어느 날 나가 있어요. 재밌죠. 나가면 재밌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구나. 에너지랑 육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찾아오는 부산물이 되게 하시고 일단 태식으로 얻어내야 될 거는 더 깨어있고 더 육남매 출동을 잘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런 이해력을 얻는 데 에너지를 쓰시고 그 다음 몸에 건강만 바란다면 호흡 한 40초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체를 배양한다 그러면 몸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이상의 맛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체가 배양돼 가니까 하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 힘들어도 에너지체가 힘을 얻어가니까 이게 또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 중에도 또 묘하게요 힘이 나는 게 있어요. 묘해요. 태식으로 들어가면 공부가. 그래서 일반인들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태식하다 몸춘 분도 있어요. 좀 더 믿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태식을 하게 되면요. 태식 이후에 지도를 잘 받는 게 진짜 중요한데 태식했다는 거에 너무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공부 다 망칩니다. 거기서 오늘은 좀 태식 유도 유도 강의 땡기시죠. 손에 잡히잖아요. 태식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밌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다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단전의 에너지만 많이 모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단전은 에너지체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한 분 지도하는데 힘들었다고요. 그분은 의사시라 날마다 해부를 하니까 날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단전이란 없다는 거를. 그런데 밤에는 앉아서 하단전에 기운을 모아야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편하죠. 하단전 배에 뭐 있겠지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해부해보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피부 꼬집는 것만큼 단전은 명확하거든요. 위치가 자리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서 단전이 명확해지게 만드세요. 지금 좀 흐릿하죠. 있는 줄 알아도 지금 이렇게 좀 뭔가 두리뭉실 하실 수 있어요. 애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실 때요. 팁이 의식으로 딱 자리를 하나 잡아주세요. 난 여기서 하단전을 느끼겠다. 제가 늘 얘기하는 5,6cm 아래에서 저 안쪽 좀 안쪽이면 돼요. 딱 의식을 거기다 두고 거기서 느끼세요. 이게 에너지체라 육체가 아니라 의식을 거기다 두고 느끼면 거기서 느껴져요. 에너지라. 물질하고 달라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느끼겠다고 딱 하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계속 거기다가 호흡을 거기다 때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강력하게 나타나요. 실제로 단전이 배 앞쪽에서 느껴지는 경우도 괜찮다니까요. 의식으로 뒤로 밀면 여기서 느껴져요. 골 때리죠. 육체가 아니에요. 에너지체는. 이런 건 나중에 되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전화 멘토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 의식을 약간 안쪽으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실제 하단전자리가 거기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기가 혹시 앞쪽이라면 좀 뒤로 배 안쪽으로 넣으세요. 그 곧쯤이에요. 곧쯤에다가 의식을 두고 계속 거기다가 의식을 두고 호흡을 거기다 때리세요. 거기서 알아차리세요. 의식이 거기에 있게 하세요. 거기가 뭔가 그래도 기운이 좀 뭉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도 좀 다른 느낌이 거기 맞아요. 이것도 참나처럼 거기다 하고 그냥 계속 때리세요.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식으로 들어가요. 이 이상 더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제가 다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딴 데 가면 이거 천만 원 단입니다. 퇴식 그쵸? 한 장 뭐 이런 이거 우리는 그냥 하시라고 간절하게 하시길 바라잖아요. 저랑 멘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큰 보살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라니까 수행자가 많이 나오시길 바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깨어나는 거랑 하단전 집중을 호흡 집중을 이렇게 접목해서 늘 아랫배 중심으로 숨 쉬면서 깨어있는 연습을 하시면 퇴식이 좀 속하겠죠. 무조건 속해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장악계나 하단전에 항상 의식을 두시면 됩니다. 퇴식을 하신 뒤에도 무조건 하단전 의식 이거는 안 변해요. 참나 알아차리기 하단전 의식하시기 항상 이거는 죽을 때까지 품고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실전 팁 대방출 많이 했습니다.